안녕하세요. 촛불잔치입니다. 어제는 이태원 참사 49제였습니다. 영정과 위패가 놓인 시민분향소가 진작에 차려졌고 추모객들의 발길도 줄을 이었습니다. 억울한 영혼은 없고 국가꽃에 대고 절을 해야했던 정부 주도의 분향소와는 달리 진정한 의미의 추모였습니다. 조계종에서도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참사 직구에도 위령제는 있었으나 영정과 위패도 없는 급조된 위령제였죠. 윤석열은 이곳에서 사과 없는 사과쇼를 했었습니다. 이태원 추모제인은 이재명 대표, 이정미 정의장 대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추모인파가 끝이 없죠. 조끼 수만 명은 돼 보입니다. 윤석열과 국힘이 깜짝 놀랐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바지 막 보내는 자리, 국민도 울고 이재명도 울고 하늘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정부, 국힘 관계자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정부에서는 조계사에서 열린 우령제에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한 걸로 끝냈습니다. 국힘은 그 은한 추모 성명조차 없었습니다. 그 대신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2차 가해하는 막말 퍼레이드만 이어졌죠. 자, 그럼 이태원 참사에 최종 책임이 있고 가장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야 할 윤석열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그의 세 가지 기이한 행동에 국민은 다시 한번 분노하는 감정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일단 윤석열은 중소기업 행사에 참석해 술잔을 샀습니다. 술을 좋아한다고 술잔을 고르게 됐다고 농담까지 합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애주가의 면모를 드러냈다고 기사를 뽑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그 언론입니다. 한쪽에서는 국민들이 모여 슬퍼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다른 곳에서 술잔이나 고르고 있었던 것이죠.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도 했습니다. 트리 점등을 하면 49제 영혼들이 다가오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을까요? 온 세상이 다 울었던 어제 윤석열은 하루 종일 웃고 다닌 날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애도하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일정이 잡혀 있었으니 어쩔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행사장에 가서 울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 대통령이 꼭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는 총리도 보내고 장관도 보내면서 노는 자리는 본인이 꼭 참석합니다. 날이 춥다고 원자로 준공식도 취소한 윤석열입니다. 본인 생명과도 같은 원자로 준공식이었는데도 말이죠. 자 오늘의 끝판은 바로 이겁니다. 아크로비스타 주민에 떡을 돌렸다고 하죠. 8조각 떡 한 세트에 2만 원을 넘지 않고 총 800세대니까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왜 본인 아파트 주민들의 떡을 돌립니까? 개인 돈으로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아파트에서는 떡 찾아가라는 공지도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메시지가 담긴 카드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는 그 흔한 추모의 말 한마디 없더니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친절하게 카드까지 보냈습니다. 또 하필 왜 이태원 참사 49제인 어제 떡을 돌려야 했을까요? 이것도 우연인가? 아니면 일부러 49제의 의미를 폄훼하기에는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국민에겐 슬픈 날이었던 어제가 윤석열에게는 최고의 기쁜 날이었습니다. 49제인 어제 윤석열의 가식적인 추모의 말 한마디라도 기대했던 게 잘못일까요?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지친 국민을 안아주는 대통령을 바랬던 우리의 기대가 너무 지나친 것일까요? 우린 왜 그런 대통령 하나 보유하는 행복마저 깨져버린 현실에 절망해야 할까요? 이재명이 대통령이었으면 이태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었으면 어제 같은 날 국민과 함께 아파하고 안아주었을 겁니다. 우린 그런 대통령을 기다려왔을 뿐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의 발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의руз에 이른렴 입역시켜버린 현실에markt arsenal 물oure